국내 마리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한국마리나산업협회가 10월 1일부터 특수법인 한국마리나협회로 재출발합니다. 9월 22일 한국마리나협회는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4층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. 출범식에는 정종택 한국마리나협회 회장과 해양수산부 엄기두해양산업정책관 및 협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마리나 산업의 성공적인 출항을 기원했습니다. 지난 7월 7일 정부는 마리나 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미래 신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. 이 법에 따라 마리나협회가 특수법인으로 출범함으로써 마리나 산업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 문화적, 경제적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정종택 회장은 마리나와 해양레저의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